세노조익 전체에 영장류 진화사 지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5,580만년에 프라임 에잇 바로 영장류죠 영장류 최초의 영장류가 이때 등장합니다 포일은 뭐 중생대 이미 등장 했잖아요 중한데 5,400만년에 리머 여우 원숭이 입니다 그 다음에 4,5 4,500만년에 뭐가 나타나서 탈셔 탈셔 이거 뭐죠 이게 바로 안경 원숭이 입니다 얘 이거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요 이렇게 여기도 눈도 약간 너구리같이 생겼는데 너구리 꼬리도 너구리처럼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게 바로 리머입니다 마다가 가라 있어요 안경 원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